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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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4,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6, 7, 8 섹션 2, 3스텝 아웃, 아웃, 인, 인 밑에 손동작 같이 아웃, 아웃, 인, 인 오른발, 3대1 왼쪽으로 사이드로 오면서 손 이렇게 올렸다가 4박자의 이분을 턴하고 마지막에 손을 가슴 쪽으로 그렇게 올려요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섹션 4는 섹션 1, 2와 함께 올려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6, 7, 8 섹션 6는 옵션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섹션 5, 6, 7, 8 섹션 5, 6, 7, 8 섹션 5, 6, 8 섹션 6은 옵션이 있어요 1, 2, 3, 4 하고 5, 6까지 하고 오른쪽에서 풀 터널에서 점검을 했는데요 카운트를 보면 1, 2, 3, 4, 5, 6, 7, 8 핸드핀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 파트 풀카운트 정면에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테이블 8파트 세션 7은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사근에 편하면서 외발 사이드 쉬링 오른쪽으로 사근에 편하면서 Together 박수 2번 오른쪽으로 사근에 편하면서 오른발 사이드 쉬링 오른쪽으로 사근에 편하면서 오른쪽 손 왼쪽 손 카운트 1&2 3&4 5&6 7&8